어? 갑시다 이런데 강조하고 싶은데는 약간 붙어서 찍고 오면 되거든 갑시다 여기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너 앞에 가도 돼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알아서 돌리면 되거든 예쁘다 아 저 상점이구나 돌죠 이거 왑소가 큰 차 잘한다 안하는데? 잘 못먹어 깨더 깨더 짭네 아까 산책로 다시 돌면 되고 이야 뒤에서 봐도 예쁘다 처음으로 잊은 러가게 되다 이거 좀 담뱅이 찍어예요 스탑으로 찍어도 잘 나오지 스탑으로 찍을만이 없어 스탑으로 찍을만이 없어 어떻게 좀 닫고 큰거 써놓는거지 뭐 아 근데 예쁘다 어쨌든 이거 다 아까 봤던거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아 이 정도 다 보이니까 파고만 안 나게 잘 찍네 진짜 예쁘다 밤 되니까 썸남가 오면 사랑이 싸틸 것 같네 하나만 키우고 진짜 미리다 그니까 그래서 아까부터 키고 있더라고 대낮을 달도 예쁘네 심지어 이제 끝난거지 아까 손으로 벗어났거든 여기가 좀 예뻐보여까 여기가 여기가 예뻐보여 아 그렇네 아 그렇네 돌아가도 없다네 아 그렇네 너무 좋아 진짜 예쁘다 음 갓고 갓고 어디? 이쪽으로 갓고 있어요 어디? 이쪽은 길이 좀 어두워서 잘 안보인다 직원이 그래서 중간중간 있는 모양인데 여긴 없네 여기는 가게같아 응 그리고 협력하는 가게겠지 안 됐나 커플 쳐다보지 마라 흐흐흐흐 흐흐흐 반전요원이 계속 있어서 쯤은 얘 야 개마 입구 아니야 여기? 아니 여기 저 매장으로 본거 그래? 출구 아닌가 저기가? 저기 출구 집중인거 같은데 아 여기 입구인가? 드디어 네 저 돌아가서 입구 가기전에 가 wolfs 기를 hallucinate 너무 빨리 아 dog 오늘 원래 신경이 배 Sebastian 배경이 아파? 대기 대기 이미 찍을 만큼 찍을 수 있어요 동생에 가다 동생을 이기 동생으로 가다 도와 동생을 moment 어 입구 악기까지만 찍을 수고 수고 앞에까지만 치게 놀았고 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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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납시다 재밌게 놀았네